이번 시간은 페이지 레이아웃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엑셀에다가 작성한 데이터를 프린터를 통해서 종에 인쇄할 때 용지 방향을 바꾸신다던가 여백을 조절하신다던가 또는 머리끌 바닥글에 페이지 번호 또는 반복할 행위나 열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설정하는 작업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쇄 1번 예제 시트를 클릭하시면 기존 인쇄 영역에다가 A25부터 G30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추가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G33 장길산까지는 인쇄 영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나봐요. 이만큼이 아마 어떤 내용이 인쇄 영역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A25부터 G30까지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데이터가 장길산이네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클릭하면 환자 코드부터 진료 시간 현재 1페이지고 다음에 가면 2페이지 D331 장길산까지만 인쇄를 할 수 있도록 인쇄 영역이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에 나와 있는 A25부터 G30 영역만 따로 범위를 지정하셔서요. 기존 인쇄 영역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 현재 인쇄 영역에다가 인쇄 영역에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인쇄 영역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럼 잠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인쇄 갔더니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아까 장길산까지만 인쇄가 되었지만 지금 추가한 영역까지 인쇄가 될 수 있도록 추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존 인쇄 영역에다가 A25부터 G30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추가 작업하셨고요. 다음은 인쇄에 우리가 인쇄 갔을 때 첫 번째 페이지에 환자 코드부터 진료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고 두 번째 페이지에 가면요. 이게 환자 코드인지 어떤 내용인지 제목이 필드명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구분하기가 1페이지 가서 보고 아 여기가 성별 진료 과목이구나 라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반복할 행을, 이 행을 설정해 놓으시면 1페이지와 2페이지에 반복해서 환자 코드와 진료 시간까지 제목을, 인쇄 제목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실습하기 위해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 오른쪽에 설정 옵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시트 탭에 가셔서요. 인쇄 영역은 추가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G30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구요. 반복할 행에 가셔서 이 행을 반복하겠습니다. 행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행머리 2를 클릭하면 이 행 전체가 깜빡깜빡합니다. 네, 잠깐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아까 1페이지, 2페이지 이제 제목이 들어갔죠. 다시 돌아가서요. 옵션에 가서 시트 탭에서 반복할 행을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맵 페이지 상단의 오른쪽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머리끌 바닷글을 클릭하셔서 상단이면 머리끌 편집입니다. 머리끌 편집을 클릭하신 다음 오른쪽 구역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페이지 번호를 삽입하겠습니다. 라고 페이지 번호 삽입 한 번 하시면 1페이지, 2페이지라는 숫자가 숫자 1, 숫자 2가 들어갈 거구요. 또한 슬래시 해서 전체 페이지도 표시하래요. 그러면 현재 페이지와 그 다음 옆에 전체 페이지 수 삽입이라는 도구를 클릭하셔서요. 전체 2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 2페이지 중에서 2페이지라고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각각 도구만 클릭하셔서 머리끌 영역에 표시해 주시고 확인 한 번 눌러보시면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구요. 추가 따로 옵션 할 거 없으니까 확인 한 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나서 파일의 인쇄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2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2페이지 중에 2페이지입니다. 라고 페이지 번호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 살펴보셨구요. 두 번째 예제에 인쇄 2번 클릭하겠습니다. 페이지가 가로 방향의 가운데 출력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시오. 인쇄했을 때 가로의 가운데 인쇄한다. 어떤 내용인가 한 번 볼까요? 파일에 가서 인쇄했더니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에 따라 살짝 왼쪽에 이렇게 좁고 넓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페이지 설정 한 번 눌러서요. 인쇄했을 때 여백 탭에 가서요. 여백 탭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할 건데 가로 가로 부분에 왼쪽과 오른쪽 여백을 동일하게 해서 가운데에다가 출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먼저 확인 한 번 눌러볼게요. 왼쪽과 오른쪽을 동일하게 가로 방향의 가운데 출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구요. 다음 맵 페이지 왼쪽 위에는 시트 이름이 표시되도록 다시 한 번 페이지 설정을 누르셔서요. 맵 페이지 위쪽에 그러면 머리끌 바닥끌 클릭하신 다음 위쪽이니까 머리끌 편집을 누르시고 문제에서 왼쪽이라고 하셨으니까 왼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시트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트 이름 시트 이름 삽입이란 도구를 클릭하시면 돼요. 시트 이름 삽입이란 도구를 클릭하시고 확인 오른쪽 아래에는 바닥끌 편집도 누르셔서요. 오른쪽 아래에는 페이지 번호가 오른쪽 아래 오른쪽 구역 선택하시면 되구요. 페이지 번호가 그럼 페이지 번호 삽입 한 번 누르시면 페이지 번호를 삽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페이지 번호 삽입 도구 클릭하시고 확인 한 번 눌러 보시면 위쪽에는 현재 작업하는 시트 이름 오른쪽 아래에는 현재 페이지 번호 잠깐 확인 한 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시트 이름과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가 표시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 A3부터 H38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잠시 우리 돌아가서 페이지 레이아웃의 설정 옵션에 가셔서요. 시트 탭에 인쇄 영역을 페이지 레이아웃은 인쇄에서도 설정할 수 있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설정할 수 있고 옵션을 이렇게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작업하실 수도 있고요. 인쇄 영역에 오셔서요. 커서를 A3부터 H38까지 이렇게 선택하시고 인쇄 영역을 설정해 주시고요. 또 하나 반복할 행 인쇄했을 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나눠줬을 때요. 위쪽에 있는 제목은 모든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하고 싶은데요. 반복할 행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숫자 3을 클릭하시면 3행을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한번 잠시 확인해 볼까요? 아까 시트 그 다음 페이지 번호 확인하셨고요. 현재 내용이 1페이지밖에 없어서 반복할 행은 2페이지 3페이지로 나눠줬을 때 아까 앞에 예제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과정명부터 학점 평균은 여러 페이지 반복해서 여러 페이지로 인쇄가 된다면 밑부분에 반복해서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 작업을 설정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쇄의 내용까지 살펴보셨습니다.